너도 생각해봤어? 지금 하고 있는 일 진짜 좋아하는 일인지 죄송합니다 입력코드 하나 빠진 걸 그냥 넘기나? 내가 아까 얼마나 깨졌는 줄 알아?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잘 좀 하자 제발 어? 언제까지 이런 실수 할 거야? 아니 확인도 안 하고 도대체 무슨 자신감이야? 죄송합니다 데릴 때나 인턴 때나 다를 게 없으면 월급 축내는 벌레지 뭐 이래되면 뭐래 능력이 초점돼 아니 프로그램이 너무 오래돼 죄송합니다 네 똥은 네가 치워야지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너를 봐줘야 돼 화내는 것도 이제 질린다 취직만 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많이 깨있냐? 나 왜 이러냐? 아이 좀 더 버텨보자 뭐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? 나... 퇴사할까? 어? 야 그건 좀 아니다 너 그 디자인팀의 서대리 알지? 너 그 디자인팀의 서대리 알지? 아 그거 있잖아 그... 프리에니스 한다고 퇴사했던 사람 어어 어떻게 산대? 정말 너무 프리해가지고 다시 이력서 넣고 다닌대 야 그것도 연봉 하향지원 어? 야 또 있어 야 그 기획팀에 최 팀장님 사업하신다고 나가셔놓고 사업자금으로 대출받고 그거 완전 쫄딱 망해가지고 빚쟁이 신세됐잖아 와... 대박이다 야 너가 그 세 번째 사례가 되고 싶지 않으면 그냥 우린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 우리 뭐 경력이 많은 것도 아니고 우릴 어디서 다시 뽑아주겠냐? 고객님 네 마케팅 팀장 이재입니다 네 아... 제가 잘하는 분야니까 잘해드려야죠 과찬이십니다 나도 안정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팀장님 너무 멋있지 않아요? 그쵸? 잘생겼지 키도 크지 일도 잘하지 완전 완벽해요 와... 팀장님 여자친구 있을까요? 아뇨 주말마다 일하는 거 보면 없는 게 확실해요 저... 팀장님 이거 커피 드세요 아 네 고마워요 능력이 있으면 모두가 좋아할 수밖에 없잖아? 현재 동양에 따른 온 가족의 활력 넘치는 생생한 건강을 위해서 몇 가지 제품을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활기 생생 그리고 백수호 생생 브레인 생생 청기 생생 바로 이 제품입니다 하하하하 아무튼 마음에 아주 썩 둔다니까 응? 자 이게... 이제 직접 맡아서 한번 해봐야지 네? 오늘 보니까 아주 믿고 맡길만해 퍼펙트야 어때? 베트남 정말 제가 맡는 거니까? 입이 마르도록 칭찬에 칭찬을 더해서 이사장님께 직접 결제까지 다 받은 거야 그러니까 내 얼굴 봐서라도 책임지고 성감을 아주 잘 만들어 와야 해 응? 감사합니다 부장님 잘해보겠습니다 응 그래 열심히 해 진짜 취직만 하면 뭐든 잘할 자신 있었는데 팀장님 이건 저번에 요청하신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건 베트남 지사 업무 파일입니다 아 네 고마워요 그... 저번에 제가 실수해서 문제 생겼던 프로젝트인데요 확인 한번 해주세요 아 이거요 해결했어요 걱정 말고 가서 해봐요 아 카페라마스 카페냐 안 잘리면 다행이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정말 가능하다면 나도 행복해지지 않을까? 박대리 내가 이야기 했잖아 코드 좀 잘 좀 보고 확인하라고 잘 좀 보고 아니 도대체 할 줄 아는 게 뭐야? 뭐 잘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 이따위로 이랄 거면 그냥 그만둬 확실한 건 지금 난 행복하지 않아 어디에 행복이 있는진 모르겠지만 도대체 왜? 나이가 문제인가? 경력도 있잖아 얼굴이 문제 무슨 종이쪼가리로 사람을 평가해 아 돈도 이거밖에 안 남았네 퇴직금은 건드리면 안 되는데 아 돈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모르는 분인데? 여보세요? 야 목소리 좋다 백수라고 소문나서 걱정했더니 잘 지내냐? 형 어떻게 알았어? 야 어떻게 알긴 넌 내 손 안에 있잖아 형은 요즘 뭐하고 지내? 나 베트남이야 하노이 아니야? 여기 엄청 좋아 베트남? 거긴 왜? 야 왜긴 잘 먹고 잘 살려고 왔지 뭐하고 있어? 호스텔 하나 인수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 카페도 안 오픈했어 카페? 응 오픈한 지가 얼마 안 됐고 이제 막 정리 중이야 야 맞다 너 예전에 카페에서 알바하지 않았었냐? 어어 맞아 맞아 아 형 기억하고 있었네? 아 내가 또 커피 하나는 좀 기가 막히게 맛있게 잘 만들잖아 야 그럼 얼른 와야지 거기서 뭐하고 있어 짐 싸 당장 지금? 당장? 형 마음 바뀌기 전에 빨리 와라 안 그러면 너 자리 없다 진짜? 나 진짜 간다? 월급 줄 거지? 걱정 말고 오세요 야 그리고 여기 베트남 밥도 진짜 맛있어 나 여기서 5kg 안 쪘다니까? 형 근데 베트남 덥진 않아? 엄청 더울 거 같은데 야야 한국이 더 더워 그래서 언제 올 건데 어때? 너도 떠나고 싶지? 이제 와서 꿈을 찾는다는 거 조금 무모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일에 도전한다는 거 너무 설레고 떨리는 거 같아 상상했던 미래 중에 베트남은 없었지만 나 오늘 하노이로 떠난다 난 행복한 일에 도전한 거라 너무 행복한 일에 도전하지 않는다 좋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